네, 관련한 법령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세무주산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 말씀드렸듯 무조건 정확한 세법상의 규정의 잣대를 갖고 그냥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마찬가지인 경우죠 이런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한 법령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관련 법령을 놓고 본다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국세기본법상 모든 뭔가요? 세법을 아우르는 세법의 헌법이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2호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을 집행할 때 뭐예요? 기준 삼는 국세기본법 집행기준도 우리 세무조사와 관련한 법령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세범 처월법 조세범 처월법